유빈 보즈 트러멜 얼음을 깩떼 쓰는 송곳으로 살인이 일어납니다 이제 살해 현장에 경찰이 나타나죠 더글라스가 처음에 목격했을 때부터 이 캐서린을 만났을 때부터 눈빛이 이상했다 이 새로운 여자한테 빠지면서? 전에 자기가 사랑하던 여인을 오히려 범인으로 의심하고 몰고 가는 그런 둘이 정사실을 나누고 있는데 그 밑에 얼음 틀고 있어요 양성이자 성향도 보이잖아요 왜 얼음 틀을 쓰지 않아? 이걸 되게 무미하게 깨면서 난 이게 더 편하더라고 캐서린이 정말 다 죽였다고 생각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구독자 여러분 어서 들어오십시오 오늘 주제는 이제 본능에 대한 주제였는데요 원초적 본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원초적 본능이란 제목에 걸맞게 이 스릴러에요 추리 스릴러 아 그쵸 스릴러죠 근데 약간 에로틱해요 아니 근데 저는 약간 궁금한게 원초적 본능을 들어가기 전에 이 제목에서 주는 힘 본능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본능? 본능하면 뭐 정말 성적 본능도 떠오르세요 그것만 떠오르시는 거죠 인간이 아주 말초적인 본능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극하는 이름으로 일단 뽑아낸 거니까 그 포스터도 되게 야하다 아니에요 색안경을 끼고 가서 그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특별판도 포스터가 다르고요 아마 우리나라에 들어온 포스터와 이렇게 세계에 배포되는 포스터들이 달랐을 거예요 다 보셨어요? 다 봤죠 다 검색해가지고 그러면 이 원초적 본능이 저는 이제 보니까 1992년 영화더라고요 92년 제가 태어나기 전 영화예요 그러네 내가 또 이런 영화를 골랐네 저 포스터 너무 섹시해요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포스터 멋있지 않나요? 일단은 한번 우리가 원초적 본능에 대해서 줄거리가 어떤 줄거리가 있었는지 한번 좀 우리 작가님께서 네 영화를 간단하게 간추려 볼까요 영화는 되게 플롯이 단순해 그냥 오프닝부터 사람을 죽이죠 약간 에러틱하게 흐르다가 죽여 죽이는 장면이 너무 네 좀 잔인한데 특이한 물건을 썼어요 얼음 송곳 얼음을 깰 때 쓰는 송곳으로 살인이 일어납니다 잔인하게 어떤 남성이 살해 현장이 일어나고 아주 그냥 진부하게 경찰이 나타나죠 이때 나타나는 이름이 닉이죠 닉 닉슨 하이 닉 마이클 더글라스 지금은 많이 늙으셨는데 이때 참 멋있었어요 갑자기 이제 살해 현장에 경찰이 나타나죠 봤더니 어 누가 죽어 있어 롯가수 조니가 죽어 있는데 깨꼬다 네 이제 용의자를 찾으면 뭐 누구랑 있었는지가 나오잖아요 그때 캐서린 트라멜이라는 이 캐서린 주인공 샤론스톤 네 샤론스톤에게 찾아가서 어 아니 이게 이제 취조를 해야 되니까 이 친구를 부르죠 근데 약간 더글라스가 처음에 목격했을 때부터 이 캐서린을 만났을 때부터 눈빛이 이상했다 그래서 이렇게 취조 현장에 부른 그 장면이 원초적 본능의 굉장히 어떤 그 어 되게 대표적인 네 신이죠 취조신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 신기했던게 닉이 캐서린을 거진 처음 보자마자 범인이라고 거의 확신을 하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편집증이 있다 보니까 몇 가지 자기한테 딱 걸리는 걸 보고 캐서린이 범인이라고 확신을 하죠 그런데 이제 이야기가 계속 꼬이는 거예요 캐서린이 아닌 것처럼 닉이 이제 본인이 어떤 살해 현장들을 많이 보다보고 살인 충동 같은 것들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상담을 하던 그 여자 상담사가 있는데 이쪽이랑 이제 오버랩이 되면서 약간 이 뭐랄까 그 추리 영화에서 많이 꼬이는 형태 그러니까 이 용의자였던 캐서린이 살짝 물러나고 둘이 러브라인이 되고 결국 그 닉은 캐서린을 사랑하면서 점점점점 범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담사 베스죠 이름이 네 베스로 유력 용의자가 바뀌다가 결국에는 닉이 쏜 총에 베스도 죽고 네 그리고 나서 친한 친구였던 친구도 죽고 상황이 굉장히 악화됐는데 둘은 또 침대에 있다 그러면서 뭔가 이게 사건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았는데 마지막 그 침대 밑에 어찌어찌어찌 풀려가면서 침대 밑에 둘이 정사실을 나누고 있는데 그 밑에 얼음 송곳 시탁 있게 끝이 나죠 네 그게 딱 있으면서 끝나죠 그러니까 아주 소름끼치는 영화지만 그 추리소설의 어떤 정석을 보여주는 클리세가 그대로 나타나는 영화죠 그러니까 초반에는 캐서린이 범인일 것만 같은 것들을 저는 영화에서 계속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네네 근데 이 닉이 저는 캐서린을 처음에 봤었을 때 초반에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캐서린이 거의 범인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확정을 짓잖아요 근데 저는 무슨 느낌이었냐면 자기랑 비슷한 사람이라서 그런 확정을 짓는 느낌이었어요 그럴 수 있죠 어? 쟤 나랑 같은 부류네 왜냐면 거슬말 탐지기 부분에 있어서도 공감이 막 엄청 되죠 그래서 제가 아까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근데 중간에 또 막 이 남자는 원래 사실 마음이 있었던 상담사 여인 베스가 있었고 근데 오히려 되게 너무 아이러니하게 이 새로운 여자한테 빠지면서 전에 자기가 사랑하던 여인을 오히려 그쵸 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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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하고 몰고 가는 그런 스토리를 가진 영화니까 근데 난쌤이 지금 얘기한 그 스토리라인을 관객들로 하여금 닉의 입장으로 끌어들여요 그쵸 초반에는 캐서린 쪽으로 막 시선이 가게 만들다가 결국에는 닉과 같은 생각으로 관객들을 만들게끔 돌아가죠 그리고 이렇게 죽음과 섹스라는 부분을 성관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동일선상으로 사람들한테 비춰지게 만들어요 이게 그렇잖아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전쟁에 대한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면 성관계를 더 많이 한다는 맞아요 어떻게든 본능에 대한 아이를 그쵸 나의 후세를 내가 이러다 죽으면 나의 분실을 남겨놔야겠다 이런 심리적 효과 그러니까 전쟁 중에도 애는 낳았다는 말이 저는 마냥 로맨틱한 말이 아니네요 허튼 말이 아니네요 생명이 달려있는 그 관계의 어떤 존엄성 우리 너무 하찮지 않아요? 진실하게 아니에요 하찮지 않아요 국가님은 캐서린이 정말 다 죽였다고 생각하세요? 어 그럼요 네 캐서린과 베스트 둘 중에 완벽한 살인자가 캐서린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캐서린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초반에 너무 뻔한 복선을 계속 깔잖아요 근데 음 이 감독도 그거를 좀 많이 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캐서린 쪽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하게끔 하고 반전을 뭔가 꾀하려는 형태로 관객들을 그쪽으로 몰이를 했다가 결국에 이 캐서린이 범인이었다는 반전을 주려고 했던 음 그거에서 저도 그거랑 생각해요 난 쌤은 다른 생각? 아니 저는 캐서린이 다 죽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그러면 친구는 록시가 도와줬다 록시나 그 이웃집 아 이웃집 그 저기 자기 남편이랑 애들 죽인 음 저는 그러니까 캐서린 혼자서 주동한게 왜냐면 약간의 카르텔이 있구나 제가 느껴지는 거는 캐서린은 사람의 마음을 되게 조정하는 그렇죠 꿰뚫는 그리고 일종의 요즘 많이 쓰는 언어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저는 그게 너무 탁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관능미로 약간 가스라이팅 한다 그니까 오히려 내가 예쁜 걸 아니까 어 내가 이렇게 손 한번 까딱하면 남자들이 호호 이렇게 할 걸 아니까 너무 잘 알고 있는 거 같아 그리고 왜냐면 여기서 또 양성이자 성향도 보이잖아요 맞아 그것도 한 그러니까 주변에 응 자기 주변 인물들을 이용할 수 있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구나 카르텔로 초반에는 캐서린이 죽은 게 맞아요 그 처음에 가장 죽었던 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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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니가 처음에 죽었을 때는 캐서린이 죽은 게 전 맞다고 보지만 그 이후로 여러 명 죽었잖아요 응 그 막 조사받다가도 한 명 죽고 그러니까 어쨌든 살인교사 형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런 느낌 조종해서 정말 위에 있는 사람은 그걸 조종할 줄 알죠 그래서 100% 다 죽였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걸 어쨌든 움직인 거야 그걸 내다보고 응 사람의 마음 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본능이 원초적 본능이 보면서 네 나와 같은 마음으로 만들고 그 사람들을 이용하는 뭐 그런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지고 어쨌든 가장 약한 사람의 마음을 공략하는 방법을 알아 그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무섭게 느껴지는 거야 무서운데 너무 섹시하잖아 아니 저는 아니 난 쌤이 봐도 그래요 어 그럼요 그때 당시에 어떤 샤론스턴의 느낌이 저는 저는 오히려 다리 꼬는 장면은 이제 저는 오히려 그 장면은 정말 남성들을 위한 장면이었다고 생각하고 맞아 그건 너무 의도적이었지 제가 생각하는 장면은 캐서린이 이제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걸어 나오는 장면이 있죠 박수쳤잖아 이건 다 죽었다 이건 다 죽었다 이건 다 죽었다 속옷을 위아래 다 안 입잖아요 아 맞아요 그렇게 등 맞아요 근데 하얀색 원피스를 속옷을 안 입고 약간 이런 그런 씬 하나하나가 되게 너무 너무 진짜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저도 약간 나도 저런 원피스를 입으면 저런 느낌이 날까 그런 느낌이잖아 약간 이 영화는 원초적 본능이라는 제목과 마이클 더글라스와 샤론 스톤이 연기하는 이 연기들이 되게 단순한 플롯 안에서 아주 몰입감을 엄청나게 주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캐서린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생각을 진짜 와 진짜 매력적인데 너무 무서워서 매력적인 캐릭터 같았거든요 그 화면에서 봤었을 때 그러면은 저는 또 약간 궁금한 게 그 얼음 송곳이 그렇게 많이 쓰이는 게 아니고 그 중간에 극중에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왜 얼음틀을 쓰지 않아?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랬더니 캐서린이 이걸 되게 무미하게 깨면서 난 이게 더 뭐 편하더라고 왜 이런 식으로 그 뭐냐면 그걸 잘 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요 익숙하다 이거 그러니까 누구나 다 연상시키게 만들었잖아요 거기 어떻게 보면 의심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응 난 이걸 잘 쓴다는 걸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약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되게 92년도 영화잖아요 그러면은 92년도면은 이 영화에서도 보면은 은연 중에 남성들이 음담패설하는 장면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막상 캐서린이 막 자기 섹스 얘기를 막 풀어낼 때는 다들 아무 소리 못하고 진짜 찍소리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그 당시에는 캐서린 같은 주도적인 여성이 잘 없던 시대란 말이죠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죠 막 굉장히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으니까 그러니까 섹스를 할 때도 캐서린이 계속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저는 맞아요 되게 주도적인 여성인 모습 네 그 순간에서도 계속 그 뭐라 해야 되죠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저는 막 그 기싸움으로 보여져요 근데 그게 반대로 베스는 마지막까지 죽으면서도 난 널 사랑했어 라고 외치잖아요 어 그럼 뭐 확 대비되는 그 시대에 더 많았었던 여성의 유형은 저는 베스 유형인데 여기서 캐서린의 모습은 완전히 약간 내가 위에 있고 내가 한 마디면 남자들 다 찍소리 못하고 어 걸크러쉬인데 그래서 그래서 그 국중에서 닉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베스 같은 여성을 만나다가 캐서린을 만났을 때 확 더 끌렸던 건 아닐까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되게 위로하는 것도 되게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위로할 타이밍에 와가지고 또 눈물을 보인다 그러니까 이 얼음 송곳이라는 게 날카롭고 차갑고 뭔가 이렇게 딱 그 샤론 스톤을 도구화 시켜낸 듯한 느낌 들지 않아요? 저 그런 느낌도 있고 하나의 섹스 심볼로 보였어 섹스 심볼로 하나의 섹스 심볼로 그것도 연출했다고 하니까 감독이 그렇게도 저는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게 어쨌든 계속 캐서린의 연관성과 함께 그런 것들이 연상되는 게 감독의 의도였죠 그러면서도 더 에러틱하게 포장하잖아요 작가님은 그런 여성 오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겨낼 수 있어요? 그 유혹에 이겨야 될 수 있죠 잘 얘기해야 된다 어쨌든 주도성을 가진 여성의 모습을 제가 아까 판문파탈이라고 했는데 그런 모습이 되게 신선했던 거예요 그때 그랬을 것 같아요 저게 어떤 서양의 문화가 아니라 그 캐릭터 자체가 되게 신선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영향력을 줬죠 아니 그래서 저는 베스가 마지막까지 죽을 때 그래도 난 널 사랑했어라고 말하는 게 솔직히 이해가 안 됐거든요 거기서 막 쌍욕을 해도 모자랄 방북에 너 이 새끼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래야 되는데 그거 중에도 난 널 사랑했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진실을 얘기해 주는 너무 자기적이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 그래서 그게 오히려 그 시대상의 여인의 모습을 맞아요 잘 보여주는 캐릭터였나 그 데뷔라는 것도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하지 난 쌤이 본 게 어떻게 보면 영화에 되게 키포인트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되게 순종적이게 보이는 거잖아요 남자가 막 강압적으로 해도 일단 다 받아주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승지를 내긴 냈지만 이 영화가 끝나고도 말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개봉되고 나서도 네 왜냐하면 너무 화자가 됐던 게 그 샤런스톤의 다리꼬기 속옷을 입지 않고 저 그 얘기 들었는데 그 순간 되돌려 보기 영화 1이래요 되돌려 보고 멈추기 이거 정말 많고 정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모자이클 처리를 했다가 나중에 특별판에서 모자이클 처리 안 했죠 네 노모가 나오니까 이제 막 그때 당시 한창 또 화제가 됐었죠 아 진짜 얼마나 많이 돌려봤어요 네 노모자이크가 나오니까 감독판으로 또 난리가 났죠 그 배드신 부분 보면요 중간에 이제 눈을 가리고 손을 묶잖아요 침대에 가능하시겠어요 아니 뭐지 SM SM 무슨 얘기 하나 했네 실크 스카프가 하얀색깔 실크 스카프가 그것도 하나의 이렇게 맞아요 그것도 상징처럼 그래서 죽은 사람의 손에도 묶여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둘이 캐서린과 닉이 성관계 할 때 한번 묶잖아요 그러니까 이 닉이 공포에 대한 두려움이 극한에 달했다 그러니까 섹스의 만족감과 공포에 대한 극한이 같이 달았다가 안도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도 와 이런 감각은 섹스를 뛰어넘는 감각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니까 맞아요 절정에 대한 쾌감의 그 프로세스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SM에서 막 목을 조르고 그러니까요 죽기 직전까지 죽음의 공포와 섹스의 쾌감을 막 동일 선상에서 같이 느끼게 하는 그런 것들이 어쨌든 이 영화에도 계속 그 요소로 심벌로 계속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SM도 들어있지만 인간의 굉장히 심리적으로 에로티즘같이 안정과 둘 다 또 편집증과 되게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 그런 안정을 취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욕구가 아주 본능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뭔가 두 주연 배우의 배드신이 5일동안 또 촬영됐다고 해요 그럴 것 같아 막 이 씬을 보면 너무 격렬하잖아요 배드신만 5일이면 살 빠지겠는데요 아마 그 배드신 장면들을 몇 개 있었잖아요 그거를 그쵸 3개 있었나 3개인가 4개 있었던 것 같은데 와우 이 영화로 어쨌든 샤론 스톤은 여우주연상 그 뭐지 골든글러브 여우주연상까지 툴보로 올라갈 정도였으면 그 해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상은 못 받았나요 아마 못 받았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정도로 후보에 오를 정도로 이 영화가 준 센세이션은 엄청났다 엄청났다 에로틱하고 추리소설인데 스릴런데 이렇게 여배우의 힘으로 확 끌고 가는 영화가 이때 정말 샤론 스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잘 들여다보면 캐서린 도 엄청난 욕망의 인물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 안에서 등장하는 모든 등장인물들이 다 욕망 덩어리라고 생각해요 그니까 베스는 사랑에 대한 욕망이었을 것 같고 맞아요 캐서린은 말초적인 신경에 대한 욕망이었을 것 같고 어쨌든 뭔가 자신이 가질 수 없는 거에 대한 갖고자 하는 욕망 보면 뭐 마약도 했었고 닉도 살인도 했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 닉은 이게 되게 심리적인 영화라고 볼 수 있는 게 뭐 추리소설이나 어떤 이런 스릴러물들이 다 그 심리적인 것들을 많이 이용하긴 하지만 이 닉이 되게 편집적인 부분도 있었고 막 술 담배 이런 거에 굉장히 쩔어 있었던 욕하기도 하고 네 그런 금기를 자꾸 깨게끔 만드는 데 있어서 최고의 금기는 캐서린이었잖아요 그런 금기를 깨게끔 만드는 게 대단한 인물이에요 엄청난 유혹이고 이렇게 계속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더글라스를 보는 모습들이 근데 또 되게 신기한 게 닉이 나한테 어느 순간 넘어오는 거를 깨닫는 순간부터는 담배 피해를 권하지 않아요 넘어왔구나 뭐 이런 표신가요 담배를 권하자 담배를 거기서 내 입술을 봐 나를 봐 나 담배 피우고 있잖아 뭔가 그 망가짐을 망가짐을 통해서 캐서린은 계속 자기의 욕망과 욕구를 채워가잖아요 그러고 나서부터 바로 담배 바로 술 바로 막 착착착 바로 약 이렇게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이 영화가 절대 절대 이제 샤론스톤의 다리 꼬기에만 집중되면 안 되는 영화 집중하기에는 절대 절대 안 되는 영화다 너무너무 아까운 영화다 영화의 어떤 재해석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오늘 영상 오늘 촬영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는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